위험은 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뜻한다. 소화성 괴양은 위험과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다. 내시경 영상은 이사포고가스트로디오디노스코피, 위험환자 중 많은 사람들은 전혀 증상이 없다. 그러나 상복부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통증은 둔중하거나 어렴풋하거나 타는듯 하거나 쪼는듯 하거나 쓰라리거나 날카롭다. 통증은 대개 상복부에서 나타나지만 상복부 좌측부터 등까지의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징후와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가 있다. 그 밖에는 알코올, 코카인, 심각한 질병, 크롬병 등이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전세계 인구의 과반수의 의장에 존재하고 이로 인한 감염은 여러의 12지장 질병의 발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의점막에 대량 번식하면 감염된 사람에게 만성위험이 발생하고 만성위험 환자의 일부는 합병증으로 진행된다. 의장 외부 질환 그러나 박테리아 감염자의 80% 이상이 무증상이고 자연의장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염은 큰 수술 또는 외상, 화상, 심각한 감염을 겪은 이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밴드를 이용한 체중 감량 수술 또는 소화관 재건술을 받은 사람에게서 의염이 발생할 수 있다. 매운 음식과 커피와 같은 특정 음식이 소화성 괴양의 발병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 보통 먹어서 불편한 음식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급성 밀안성 위험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점막 방호 손상으로 인한 표면 괴사의 이산적인 지점들이 있다.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의장에서 에이코사노이드의 생압성을 담당하는 효소인 사이클록식의 나아제언을 억제하여 소화성 괴양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아스피린과 같은 NSAID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불리는 위를 보호하는 물질을 감소시킨다. 단기간에 사용되는 이러한 약물은 일반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정기적인 사용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폐혈증, 저산소증, 외상 또는 수술로 인한 심한 생리적 스트레스도 급성 밀안성 위험의 일반적인 원인이 된다. 이 형태의 위험은 입원 환자의 5%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알코올 섭취가 만성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의의 점막 내벽을 침식한다. 저용량의 알코올은 염산 분비를 자극하나 고용량의 알코올은 산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다. 만성 위험은 위 조직의 광범위한 문제를 말한다. 면역계는 체내의 감염과 싸우는 단백질과 항체를 만들어 항상성 상태를 유지한다. 어떤 장애에서는 몸이 마치 외래 단백질이나 병원균인 것처럼 위를 겨냥한다. 이는 항체를 만들거나 심한 손상을 입히거나 위나 그 내벽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일부 경우 소장에서 소화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담즙은 수술 중 유문이 제거되었거나 유문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을 경우 위에 유문을 통해 들어가서 위험을 유발한다. 위험은 또한 hiv, 크롬병, 특정 결합 조직 장애 및 간, 신장 이상 또는 기타 다른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만성 위험은 시드니 시스템에 따라 분류된다. 화생성 위험 점액선의 화생은 분화된 세포의 가역적 교체물로써 위셈이 심한 손상을 입어서 생기는 것으로 위셈은 사라지고 점차 점액선으로 교체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며 장애 화생은 전형적으로 만성점막 손상에 반응하여 시작되며 몸으로 확장될 수 있다. 위점막 세포는 장점막과 유사하게 변하고 심지어 흡수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장상피화생은 조직학적으로 완전 또는 불완전한 것으로 분류된다. 완전한 상피화의 경우 위점막은 조직학 및 기능면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펩타이드를 분비할 수 있는 소장점막으로 완전히 변형된다. 불완전 화생증에서 상피는 대장애 조직에 가까운 조직학적 외양을 나타내며 종종 이 형성을 나타낸다. 급성위염은 폭음, 폭식 특히 지방성 음식의 과식,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알코올, 흡연, 아스피린과 같은 약재 등의 이유로 발생하며 상부 복통과 토사, 구토, 하품, 식욕부진, 발열을 유발한다. 만성위염은 노화에 따른 위점막의 위축이 주된 원인이라고 추측된다. 암이나 괴양 같은 기질적 손상으로 발전되는 수도 있으며 폐결액이나 신장염과도 관련이 있다. 외인성인자로는 알코올, 담배에 니코틴, 향신료, 약재 혹은 음식을 잘 씹어 삼키지 않는 습관 등이며 내인성인자로는 여러가지 정신적 혹은 심리적 인자, 위점막의 혈액순환장애 등에 의한 영향장애 등이 있다. 만성위염은 의장내 점막층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표층성과 위축성 위염으로 구분한다. 만성위염의 증상은 다양하며 임상경과에 따라서 표층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으로 구분한다. 가, 표층성 위염, 상복부에 통증이 올 수 있다. 점, 식사 직후에 나타날 수 있다. 점, 상복부가 무겁게 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점, 매스껍고 가슴이 답답하여 소화성 대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점, 위축성 위염,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고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 점, 기름기나 조미료를 많이 넣은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소화가 잘되지 않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점, 특히 과식한 후에 상복부에 불쾌감이나 복통을 느낀다. 점, 식사 후에 바로 배가 불러지고 압박감이 동반될 수 있다. 점, 체중 감소를 볼 수 있다. 점, 입맛이 떨어지고 매스꺼움과 구토, 전신권태감,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토혈하는 수가 있다. 점, 점막이 얇아져 의벽의 혈관이 찢어지기 쉽게 되므로 때로는 대출혈을 일으켜 상당한 토혈을 보이는 수도 있다. 설사와 식욕부진, 매스꺼움, 복부팽망감, 탄력감, 피로, 쇄약 증상, 오래되면 철분 및 비타민 B12 흡수 불량으로 빈혈을 일으킨다. 단백질과 지방 등을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미음, 죽진밥, 오트밀, 채소류, 닭고기, 흰살, 생선, 달걀, 반숙 등을 먹으면 좋다. 밀가루가 함유된 음식은 좋지 않으므로 빵, 국수는 삼가고 우유도 좋지 않다. 알코올 음료는 가급적 자제하며, 만약 식욕이 없을 때는 약간의 향신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해도 된다. 식사성 인자를 제거하고 위점막의 보호와 재생에 노력을 해야 하며, 음식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섭취한다. 만약 구토증이 있거나 너무 쇄약해지면 병원을 찾는다. 하루 혹은 이틀 후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여 액체음식에서 점차 전유동식으로 옮겨간다. 우유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공복의 우유는 의산을 나게 함으로 어느 정도 음식 섭취 후 마신다. 다음에는 죽과 같은 무른 음식을 일주일 내지 10일간 또는 그 이상을 계속 공급하며, 증세에 따라 연식에서 정상 식사로 돌아간다. 우유, 곡류, 크림, 토스트, 버터, 과즙, 삶은 달걀 등이 적합하다. 급성 위험과 비슷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음식은 잘 익힌 것을 천천히 먹는다. 식사는 당질을 주로 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강하게 조미된 식품을 피하고, 음식을 소화되기 쉽게 조리하여야 한다. 죽, 진밥, 국수, 빵, 오트밀, 채소류 으깬 것, 닭고기, 흰살 생선, 우유, 달걀 반숙 등이 권장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